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치증권과 삼프로tv과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삼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는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유한타중권의 김석환 연구원과 오늘 마감된 증시 정리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에 힘드셨겠어요. 네, 뭐. 변동성이 커서. 금요일날 또 많이 빠졌어요. 올해 들어서 낙폭으로 치면 하루 낙폭으로 오늘이 제일 많이 빠진다. 네, 맞습니다. 2% 정도 하락을 했고요. 지난주 같은 경우는 장중에 4% 가까이 상승을 한 적도 있긴 하지만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기관과 개인 간에 외국인은 차치하고 기관과 개인 간에 상당히 주고받는 게 상당히 치열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도 주변 사항부터 점검을 해볼 텐데 아시아마켓은 어땠습니까? 네, 일단 중국부터 말씀드리면 중국은 좀 초반에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긴 했었지만 일단 중국 인민은행이 유동성을 공급을 했고요. 만기가 도래하는 유동성에 대해서 다시 또 공급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오늘 장 후반에 금융주들이 상해지수 같은 경우는 금융주들이 상승을 하면서 상해지수 같은 경우는 플러스 반전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심천 같은 경우에는 어제 미국에서 국무부와 상무부에서 각각 블랙리스트를 공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IT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5호장 들어서 다 그 낙폭을 만회를 했습니다. 2% 넘게 하락을 했었는데 그래서 심천 관련해서는 좀 특이한 내용이 뭐가 있었냐면 CATL이 출자를 해서 새로운 에너지 회사를 만들겠다 이런 내용을 공개가 됐고 실제 CATL의 배터리, 원재료를 공급하는 밸류체인들에 있는 기업들이 몇몇 기업들이 있거든요. 천재리튬이라든지 강봉리튬, 천사첨단신소재 이런 회사들이 오늘 대부분 상한가로 마감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콩의 샤오미가 10% 넘게 하락했어요. 샤오미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무부에서 발표한 블랙리스트에 포함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10% 가까이 하락을 한 모습을 나타냈고 반대로 텐센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역사적 신고가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대만은 어땠습니까? 대만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세계 제1의 파운드리 업체인 TSMC가 어제 미국 시간으로 실적을 발표를 했었거든요. 4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무려 이제 마진율 차도 보면 무려 영업이익률이 44%나 나왔거든요. 제조업체 영업이익률이 44%나 나왔거든요. 이게 2017년, 2018년 삼성전자나 우리나라의 ISK, 하이닉스 이런 회사들이 반도체 호황 시절에 보였던 영업이익률을 현재 TSMC가 보였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1분기에 대한 전망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컨센서스 자체가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TSMC는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베트남 쪽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은행이나 부동산과 같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좀 약세를 보이면서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한국 주식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계속되는군요. 기간 팔자, 개인 사자. 네, 맞습니다. 네, 지금 벌써 10거래일, 그러니까 2주 됐잖아요. 올해 들어선 지 2주 됐는데 지금 연초 이후에 개인들이 무려 오늘까지 잠정치까지 하면 한 11조 6천억 원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거의 12조 원 가까운 순매도를 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은 기관 같은 경우에는 현물과 선물 간의 그러한 가격 차이에서 발생하는 그런 부분들을 메꾸기 위해서 차익거래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차익거래가 많이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기관 내에서도 이 차익거래를 대체적으로 외국인의 물량을 받아주는 데가 바로 금융투자, 증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 금융투자 같은 경우가 연초 이후에 한 2조 7천억 정도 매도를 했고요. 연기금이 5조 원에 가까운 매도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금융투자는 어차피 연말에 배당투자한다고 산 거 배당받고 환매한다, 다시 판다 이런 걸로 이해가 되는데 장기투자기관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 그중에 연기금은 우리 돈을 운영하는 국민연금도 포함돼요. 맞습니다. 여기서 파는 거는 조금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보통 보면 연기금 같은 경우에도 보면 특히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도 국내 주식에 대한 투자 비중을 축소하겠다고 이미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을 다른 부분, 즉 해외 주식이나 대체 투자로 그 부분을 보완을 하겠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올해 연기금 쪽에서의 상당한 매도 물량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은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연기금 매도로 나오는 건 연기금 직접 매도죠? 왜냐하면 자산운용사나 이런데 위탁한 거 그런 것들은 그런 쪽은 아마 기타로 잡히겠죠. 기타로 잡히겠죠. 자산운용사로 나오는구나. 투신 쪽에서 약 2조 원 정도. 잘 아시는 것처럼 펀드 쪽에서 펀드 화면 물량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런 자금들이 간접 투자가 아니라 많은 분들이 직접 투자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시장으로 직접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걸 반증하고 있는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험도 팔고요. 그러니까 이게 올 들어서만 연초 이후 개인이 11조 6천억을 샀고요. 개인이 11조 9천억을 팔았으니까 외국인은 그냥 개인과 기관 간에 왔다 갔다 하는 거 보고 있는데 3천억 정도 산 그런 정도 수준이니까. 네. 그렇죠. 심판 보고 있다는 입장인데 이런 경우도 흔치 않아요. 그렇습니다. 개인과 기관 간에 이런 장세는 정말 흔치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주요 이슈들을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주일간 지난 주간 동안에 주요국 증시 등락률을 준비해 왔는데 자료 화면을 통해서 좀 보시면 실제 주요국 중에서 코스피가 당년 상승률 1등을 보였습니다. 오늘을 제외하고 지난 금요일부터 어제까지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그래서 보통 저희가 1월 6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중소형주 중심의 코스닥이나 이런 쪽이 좀 더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일단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가 주요국 중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그리고 이제 좀 넘어오면 대만이나 이런 아시아권 국가들의 증시 흐름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고 상대적으로 미국 증시는 약간 슬로워해지는 이런 모습을 좀 보인 한 주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걸 수요일날 반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동향을 반대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앞서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올해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2주 사이에 무려 12조 원에 가까운 순매수를 보였고요. 그러니까 지난해 연말 데뷔 스탭을 하더라도 벌써 개인들이 상당히 화끈한 화력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이 파란색 라인 같은 경우가 외국인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실제 올해 들어서 크게 많이 사지도 않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반면에 기관들이 개인들이 산 만큼 거의 던져내는 모습을 보였다고 볼 수가 있겠고 고객예탁금 같은 경우는 여전히 70조 원대를 유지하고 있고 신용융자 잔고가 어제 기준으로 보면 21조 원까지 이렇게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조를 넘어간 건 처음이죠? 네. 그렇죠. 처음이고 제가 수요일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지만 각 증권사마다 신용 잔고 룸이 있거든요. 거의 없죠. 그런데 그게 다 소진이 돼서 더 이상 신용 대출이 안 됩니다. 이런 회사들도 상당히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외국인들은 지금 정중동입니까? 동중정입니까?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주 외국인들은 극심하게 이렇게 우리 한국 시장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 째려보고 있다고 해야 되나? 팔지도 않고 사지도 않고. 네. 지금 딱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실제 지금 외국인들은 오로지 현물과 선물 간의 가격 차이에서 발생하는 차익거래에 상당히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제가 벌써 이번 주에만 이 내용을 세 번째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난 방송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좀 언급을 해드렸기 때문에 수급과 관련해서는 특히 외국인의 수급과 관련해서는 그 차익거래 부분을 좀 잘 참고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거를 아마 우리 댓글로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분석한 연구원이 쓴 걸 제가 봤는데 혹시나 이제 또 못 보신 분들이 있으니까 외국인들의 현선물 차익거래 구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각 증권사마다 그 미니선물을 볼 수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미니선물을 금액 단위로 보지 마시고 수량 단위로 계약 단위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기관들이 이제 팔았다라는 거죠. 현물을 매도했잖아요. 결국에는 그 미니선물을 매수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매수했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누가 팔았을 텐데 외국인들이 오늘 거의 만기약 넘게 매도를 했고 기관들이 미니선물을 거기에 대응해서 기관들이 만기약 넘게 샀고 선물을 샀기 때문에 현물을 팔아야 되는 거죠. 결국은 기관의 매도는 외국인의 선물 매도와도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네요. 선물 매수와 연결이 돼 있다. 매도와 연결이 돼 있다. 그렇죠. 외국인 선물 매도했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선물 매수를 기관이 했고 그렇죠. 그다음에 현물은 시장에 갖다 팔았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사실은 정중동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외국인도 사실은 쇼포지션이 더 강화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인식을 좀 해도 될 것 같고 지금 현물 쪽에는 워낙 지금 개인들의 자금이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현물이라고 하면 삼성전자라든지 엘주학이라든지 현물 주식들인 거잖아요. 이런 주식들에 대한 선물 대비 고평가 국면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지금 현재 외국인 지분율 시장 지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자료를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오늘 문득 한번 이걸 궁금해서 뽑아본 건데 지금 보시면 자료 화면을 통해서 나가고 있는 게 2000년 이후에 국내 증시의 외국인 지분율을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지금 같은 경우 보면 작년에 이렇게 좀 감소하는 측면이 보였다가 작년 연말부터 다시 이렇게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현재는 전체 증시에서 전체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33% 정도 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역대 평균 대비해서 낮지 않네요. 낮지 않습니다. 역대 평균을 따지면 대략 한 30% 정도인데 위에서 평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업종별로도 등락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업종별로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이게 한번 보시는 게 뭐냐면 지금 지난 한 주간 어떤 업종이 가장 많이 올랐느냐라고 한 내용인데 단연코 자동차였습니다. 자동차에 들어가면 현대차, 현대모비스 이런 회사들이 있을 거고요. 자동차 업종이 지난 한 주간 무려 14% 정도 상승을 했고요. 이 외에 국내 소매 유통 쪽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컨택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 이런 주식들 많이 올랐어요. 쿠팡 영향인지 모르겠는데. 자동차점, 유통, 마트 이런 쪽도 상당히 좋았고요. 6% 넘게 올랐고 소프트웨어라고 하면 카카오나 네이버 이런 쪽에 대한 외국인 매수세가 상당히 집중이 되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도 6% 넘게 오른 모습이 나타났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연말부터 연초에 좀 강하게 움직였던 소재 쪽, 철강이라든지 조선 이런 쪽은 약세의 모습을 보였고 특히 건강관리 쪽도 보시면 저희가 제약바이오, 의약품 쪽인데 최근에 셀트리온 그룹주를 중심으로 해서 약세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실은 어제, 오늘 약세 주도죠. 그렇죠. 항체 치료제의 어떤 진도라든지 효용성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가 좀 엇갈리는 것 같은데. 네,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무튼 결과가 좀 발표가 되고 나서 시장에서는 이 전에는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가 어떤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약이 나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주가가 어떤 그런 부분을 부분적으로 반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조금 더 희망을 가지고 좀 지켜볼 만한 상황인 것 같은데 어쨌든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국내의 약의 어떤 수요라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우리 환자가 얼마 없으니까. 그래서 해외로 어떤 팔로 해외에서 인정받고 해외에서 광범위하게 이 치료제가 셀트리온이 개발한 이 치료제가 유통이 되는 국면이 되면 굉장히 큰 재료가 될 텐데 거기까지는 조금 기다려야 되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셀트리온 자체는 글로벌 판권이라든지 또는 글로벌의 네트워크가 상당히 탄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인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한번 지켜보시죠. 주가도 주가입니다만 어쨌든 생명의 문제, 안전의 문제니까 잘 되기를 바라보죠. 주체별로 수급 동향과 특징주도 한번 살펴보죠. 일단은 주간 업종별로는 이런 상황이었고요. 기관이나 외국인, 개인들이 지난 한 주간에 어떤 업종 그리고 종목들을 많이 샀는지를 보시면 실제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현물 매도를 계속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주요 업종별로 보시면 매도 우위의 모습이 많이 나타났다. 그런데 유일하게 플러스 순매수 한 것은 소매, 유통 쪽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을 보시면 이마트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주간으로 보면 상승률이 좀 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CJ제일재당이나 에코프로 이런 종목들이 주간 기준으로 10% 넘게 상승을 했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2차 전지 쪽과 좀 연관이 있거든요. 2차 전지 쪽과 연관이 있고 또 하나는 최근에 시장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2차 전지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폐배터리 관련한 이슈가 있거든요. 폐배터리 관련해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포항에 영일만 산업단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축구장 10개 사이즈로 해서 지금 그 밸류체인을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에코프로 생태계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부분도 향후에 에코프로 뿐만이 아니라 에코프로 BM 지금 여러 계열사들이 이쪽 2차 전지 관련한 사업들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이 상당히 좋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외국인들이 LG화학에 대한 사랑이 정말 엄청난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이걸 주간 단위로 계속 정리를 해드리고 있는데 계속 화학 섹터가 화학 업종이 항상 순매수 상위에 올라와 있고요. 사실 화학 업종이라고 하면 됩니다. 2차 전지라서 그러겠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LG화학이 지금 단연코 거의 한 달 내내 보는 것처럼 외국인들이 계속 순매수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이번 주에는 좀 특이한 게 소프트웨어에 대한 매수가 상당히 좀 많았거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가 카카오와 네이버에 대해서 각각 3천억 2천7백억 정도 매수를 했는데 소프트웨어 전체적으로 보면 한 7천3백억 정도 매수를 했는데 카카오와 네이버에 5천7백억을 샀기 때문에 단연코 그냥 카카오와 네이버만 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이제 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번 언급을 해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올해 좀 그 계열사들의 IPO 모멘텀이 좀 상당히 많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죠. 카카오 베이 카카오뱅크 뭐. 맞습니다. 카카오 계열사만 해도 엄청나더군요. 네 엄청난데 그 계열사들이 올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에 등판하려고 준비를 몸을 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이제 LG에너지솔루션 2차전지를 만드는 에너지솔루션의 상장을 위한 초입에 좀 들어갔다. 그래서 각 증권사마다 주관사 선정을 하기 위한 뭐 그런 내용을 좀 발송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이제 요거는 좀 한번 계속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금융주도 외국인들이 좀 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하나금융지주와 KB금융 쪽에 이렇게 매수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도 좀 볼까요? 네. 개인들은 반도체에 대한 사랑이 어마어마합니다. 삼성전자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되게 스마트해졌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실제 개인들이 그러니까 중소형주에 많이 이제 예전에는 투자하는 스타일이었었는데 이제는 이게 대용주도 상당히 직접적으로 매매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제 보다시피 반도체, 자동차 무려 4조 4천억이나 샀거든요. 네.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 1조 2천억 가까운 순매수를 보였고요. 네. 건강관리라고 하면 이제 이게 셀트리온이라든지 여러 제약바이오 업체들이 있을 텐데 등당률만 보면은 지난 한 주간에 이제 건강관리 쪽이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이 나타나긴 했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면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주간 단위로 이제 1.4%이지만 이제 오늘 하락을 좀 했기 때문에 오늘도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주간 단위로 따지면 뭐 한 8% 넘게 하락을 했다. 그리고 이제 개인들이 좀 많이 샀거든요. 네. 지난 주간도로 보면 4천억 넘게 이제 샀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3조 원 넘게 순매수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5천억 넘게 매수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도 여러 좀 이슈가 있긴 했었죠. 애플카 관련한 이슈도 중간에 나왔었고 그리고 전기차 전용 생산 플랫폼인 EGMP를 통해서 올해 아이오닉5가 5, 6, 7 나올 예정인데 아이오닉5에 대한 티저가 공개가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빠르면은 상반기에 이제 공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개인들이 많이 집중을 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어떤 형태의 장이 진행이 될지 참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이게 3,100선 거기서 이제 공방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과연 조정을 연초에 오른 걸 대체로 반납을 하면서 조정을 급하게 받을 건지 아니면 다시 상승세를 위한 에너지를 축적하면서 단기 바닥을 형성하고 갈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개인 투자자 우리 여러분들은 지수도 관심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지금 순매수 엄청난데 우리 김석환 연구원 보시기에는 개인들의 어떤 투자 패턴의 변화가 굉장히 많이 보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든 증권회사에서는 평가를 하시나요? 이렇게 회의 같은 거 많이 하실 거예요. 대응을 또 그렇게 해주셔야 되니까. 일단은 보면 시장 내에서의 개인들의 영향력이 상당히 커졌다라고 일단은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매매 패턴 자체가 예전에는 동전주, 중소형주 중심에서의 움직임이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과감하게 대형주도 매매를 하는 그리고 그 대형주의 주가 상승을 주도하는 메인 수급 주체가 됐다라고 많이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고 이번 주에 좀 재미있는 그리고 또 워낙 이런 것도 있지만 유튜브나 또 다른 채널들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들을 많이 접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상당히 기민하게 대응을 하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어제 미국에서 아크인베스티먼트라고 하는 그러니까 액티브 펀드를 상당히 잘하는 최고의 수익률이죠. 그렇죠. 작년에 테슬라나 이런 거 넣어서 최고의 수익률을 보였고 상당히 자산 규모도 많이 느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 어제 미국에서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우주항공 쪽 관련한 ETF를 출시하겠다. 액티브 펀드를 출시하겠다 할 예정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우주항공도 막 올라버리죠. 네. 그래서 어제 보면은 버진 갤럭틱이라든지 이런 관련한 종목들이 거의 20% 가까이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왔고 국내에서도 최근에 우주항공 쪽과 관련한 이슈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상당히 지지부진했던 항공 방산 쪽 관련한 종목들의 주가가 기업들의 주가가 최근에 이번 주에 특히 비약적으로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그것도 이번 주에 특징적인 상황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유한타 증권의 김석환 연구원 오늘 마감된 아시아 증시 그리고 한국 증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